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귀꼴뚜기 작년에도 먹었었는데 올해도 한번 가져와봤어요 작년에 먹었던 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이거는 귀꼴뚜기라고도 하고 귀 오징어라고도 하고 대갈장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긴 모자가 있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트로피카나 패션 오르츠 첫 번째는 3일에 스프리카나 1일에 쇠가게 뺀어요 왜냐면 1일에 쇠가게 뺀어요 둘이 소스 1일에 쇠가게끔 와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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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먹으면 더 맛있다 그냥 먹으면 더 맛있다 그냥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머리에 알도 가득 닦고 엄청 부드러워요 특히 더 뜨거워 젤리 저는 이 고소가 녹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고소하게 만들어서 긴긴 하지만 너무 무겁다 엄청 Veggie고 꾸며분하면 참지 않고 머리에 소화 안 된 게 들어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제거했어요! 양념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런지 오줌 양념이 조금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저는 양념이 더 맛있지만 양념은 더 맛있는데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양념이 더 잘 먹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다 아... 아... 짱! 오랫동안 고추장 육즙 양념이 너무 맛있어 고추장 매콤한 간장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너는 살 56 00.01.351 00.00.00 이제 먹으면 너무 와요 나와서 가는 중 면이 조금 남아있어요 짠 와 그것도 훨씬 요소한 편이요 이렇게 해먹는다 뭐 저는... 너무 맛있다 된장찌개 오늘은 처음에 먹는걸로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단지에 주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뜨거운 맛 고장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고장도 치즈가 어울렸어요 고장도 많이 먹어서 고장도 많이 먹어요 고장도 많이 먹어요 고장도 잘 먹었고 치즈비젓 너무 맛있어서...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.. 이 맛은 진짜 맛있게 먹었지만 잘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이 맛은 그 맛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맛있다!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귓꼴뚜기를 먹어보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호래기 삶은거랑 비슷한데 호래기랑 주꾸미랑 섞는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조금 미안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